안녕하세요 산가람 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의 깊은 숲속의 계곡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오른쪽으로는 참나무 숲이구요 그리고 많은 절벽들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아주 평온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소나무 숲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까지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을 번갈아 왔다갔다 하면서 한번 약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뜨나 보시죠 비가 오늘 왔다갔다 했는데 아이고 생각나면 잎도 아주 싱그러워 보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호라비꽃대도 벌써 꽃을 다 떨구구요 자 이렇게 되었네요 자 호라비꽃대구요 어 자 이건 뭘까요 자 삽주입니다 천년소화제라고 하는 기겁하게 체했을때 가루내어 먹거나 다리에 먹으면 아주 효능이 좋은 그런 삽주입니다 자 삽주도 보이구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기 바위 보이시죠 그죠 아래쪽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습길이 아주 고저넉하니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야 저기 누가 껍질을 벗겼네요 보니까 자 껍질을 벗겨서 어디에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저기도 보이네요 자 이 꽃 한번 보세요 자 뭘까요 자 아주 예쁘죠 그죠 자 봉삼의 꽃입니다 백선이라고 하죠 한양명은 백선피라고 합니다 이야 지금 이제 개화를 했네요 자 나란히 해서 마치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꽃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아 이쁩니다 그죠 자 봉삼 백선이구요 자 보시는 이것은 성마입니다 삼엽 성마입니다 자 밑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디가 생겨있죠 그죠 마치 우슬의 모양처럼요 자 아주 그 여성에게 좋은 과거에 그 헤라민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경영기 예상에 좋은 헤라민 Q 뭐 하던거 있죠 그죠 어 그것이 이 삼엽 성마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캐 보면요 나오는데 제가 이거 한번 캐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카메라 끄겠습니다 자 지금 캐 봤는데요 자 이 보시면 형태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그죠 어 삽주 뿌리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안에 등이 뿌리가 있고요 가해 잔뿌리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 잔뿌리를 다 제거하고요 안에 등이 뿌리를 약으로 씁니다 어 천년 에스트로겐으로 가져오죠 여성 호르몬이죠 어 부장 없이 아주 경영기 증상에 아주 좋은 그런 약제입니다 어 주로 성마 하면 어 봄에 아주 귀한 나물로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삼엽 성마는 우리나라 자생 성마이구요 어 그리고 아주 기중간 약제 중에 하나고 어 연구가 더 많이 되어야 할 어 또 현재 어 국가 연구기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어 그런 약용 자원이기도 합니다 자 삽엽 성마였구요 아참 그리고 어 뿌리는 요 안에 보게 되면 등이 뿌리가 금붉은 색으로 보입니다 아 금붉은 색으로요 자 삽엽 성마였습니다 멀리 오래된 소나무가만 쓰리전기에 보입니다 자 혹시 소나무 잔나비에 불로초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표피가 너무 많이 벗겨져서 있을 것 같은지가 않은데 아 너무 오래됐네요 표피가 좀 붙어 있어 하는데 여기 보세요 아이고 야 자 저기 보세요 보이시죠 하나 위가 태아 된 것 같은데 저 아래쪽에 보면 새까맣게 보이죠 그죠 자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 이 친구는 태아가 된 것을 보입니다 아래쪽에 아이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야 이야 예쁩니다 저 보세요 이야 검은색과 주황색이 아주 예쁘죠 이야 어우 껍질이 많이 이 표피가 벗겨져서 음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예 이 친구 보세요 이야 아주 예쁘게 성장해 있습니다 자 자 이 친구는 보니까 아이고 아주 나이를 아이고 이거 담쟁이가 가리네요 아주 어우 아이고 엄청 큽니다 이야 이거 한번 또 하나만 떼 볼까요 자 잠깐만요 우와 이야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야 밑바닥 한번 볼까요 이야 정말 큽니다 어 아주 대물급이네요 잠깐만요 여기 두고요 자 반대쪽이다 저 이쪽에 있나 보고 아 이쪽에는 지금 이 친구하고 자 이 친구하고 보이고요 큽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있는지 아 이쪽에도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밑에 보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있고요 그죠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어 소나의 퍼피 상태로 봐서 지금 이제 영양분이 거의 다 빠져가고 있어서 어 위에 있는 이 친구들도 아마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어 그 다음엔 세대롭게 있게 어 발생되는 친구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영양상태에서 어 발견한 어 기중한 어 벼섯이네요 자 아까 떼놓은게 되갔죠 아 자 한번 더 보세요 이야 비가 맞아서 더욱 새까맣게 보입니다 이야 바닥도 아주 좋고요 아 예쁩니다 옆에 딱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야생 잔대의 모습입니다 자 보니까 잎이 4개네 그죠 어 가는잎 어 4장짜리 4입 잔대입니다 어우 이거 아주 뿌리가 튼튼할 것 같네요 근데 뭐 지금은 시기가 아 영양상태가 입으로 거의 올라가 있는 시기라서 어 지금은 어 켜지 않겠습니다 자 뒀다가 어 가을에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되면 그때 캐면 되겠죠 야 해독의 왕 아 잔대였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자 많이 보던 친구가 보입니다 자 위에 이제 반찬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잎이 아주 단정하면서도 도톰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노루발 또는 일명 노루발풀이라고도 하고요 자 하장맥으로는 어 녹수초 또는 생양맥으로 녹제초라고도 합니다 어 몸이 흐할 때요 어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요 특히 어 신장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약초입니다 자 이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전초를 어 채취해서 어 말려서 약으로 사용을 하는 어 그런 친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버섯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아 자 보여드릴까 해서 자 보세요 올해 처음 발생하는 어 모기 버섯입니다 아 비가 올봄에 자주 오면서 아마 일찍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어 여름에 볼 수 있는 친구인데 어 이렇게 벌써 발생이 되었네요 아이고 이쁩니다 올해 처음 보는 모기 버섯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이고 아주 작습니다 자 고추나물입니다 아주 식감이 좋구요 아주 맛도 좋은 자 이렇게 부드러운 순을 어 나물로 이용합니다 자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추나무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가시가 하나씩 있습니다 저기 어디에 있을까 이 친구가 잘 안보이네 아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이고 여기 자 보세요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특징입니다 자 고추나무였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참나문데요 자 여기에 어 혹처럼 둥근 부위에 보세요 자 이게 뭐일까요 아 개우사리입니다 개우사리가 보세요 이야 신기하게 어이구 뒷쪽으로도 있네요 하하 이보세요 이야 이분 아마 상대도 약한 부분에서 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직 어린 개우사리들 이들인데요 야 여기 보세요 이야 이것도 산에 다니다가 또 이런 모습을 또 처음 보네요 하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아주 빼곡하게 붙었습니다 보세요 이야 이제 막 어 발생을 시작한 그런 개우사리의 모습입니다 자 뒷쪽에도 있네요 하하 이 친구들 하하 이야 정말 자연의 신비입니다 아 이쁩니다 자 참나무에 발생한 개우사리였습니다 이리 보자 얼굴하고 보자 이야 이쁘네 에 이쁘네 이쁘네 안녕 이 이쁘네 윤 이쁘네 자 앞에 보이시는 이것은요. 노루오줌입니다.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주변에서, 계곡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자 가에 틀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. 성마와도 많이 혼돈하는 그런 식물입니다. 아주 좋은 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봄에는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. 지금은 나물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. 진통작용, 해독작용, 그 다음에 위경에도 좋고요.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과는 다르게 아주 몸에 좁은 그런 약제입니다. 자 노루오줌이었습니다. 자 이것은 토종 아스파라그스라고도 불리는 빗자루입니다. 지금은 성체가 되어서요. 마치 소나무 잎처럼 이렇게 가늘게 보이는데요. 어릴 때는 아주 통통하게,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스파라그스처럼 통통하게 올라옵니다. 자 생긴 것이 천문동하고 많이 닮았는데요. 천문동은 일단 줄기에 보시면 가시가 있고요. 나중에 뿌리를 파보면 천문동은 그 특유의 길게 생긴 뿌리 열매가 달립니다. 하지만 이것은 빗자루입니다. 많이 생김새가 많이 비슷하죠. 그죠? 자 깊은 산 속에서 만나는 빗자루입니다. 자 앞에 보이시는 이것은 아주 맹독을 가진 천낭성입니다. 자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. 완전히 뱀의 표피와 어떻게 말하는 가죽과 많이 같이 닮아있죠. 자 꽃은 지금 폈다가 졌네요. 자 아주 맹독입니다. 물론 뿌리를 전문가들이 법제를 해서 약용을 합니다. 과거에 사약의 재료로 쓰이기도 했지만요. 여기는 보니까 산기름 나물이네요. 어이구 많이 컸습니다. 나물로도 이용하고요. 아주 섭이 많은 계곡 주변이라 자 아주 통통하게 잘해졌습니다. 자 여기 분위기 한번 보세요. 이야 아주 많은 약재들이 자랄 것 같은 특히 딱 떠오르는 영상 되는 거 있죠. 그렇죠?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약초로 활용할 수 있는 마치 산삼이 보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. 새소리도 아주 청하게 들립니다. 자 계속 산행하겠습니다. 보일 듯 말 듯 보일 것 같으면서도 안 보이는 이야 자 보세요. 간중도 아주 자라있고 습도 아주 비슷한 곳 아 너무 좋아 보입니다.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. 이야 좀 보세요. 자리가 정말 좋습니다. 자 이런 데서 산삼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많습니다겠죠. 그렇죠? 힘들어서 바람이... 아 잠깐만요. 이야 잠깐만요. 저기 한번 보세요. 저 바위에 보이시죠? 와 저 바위 위에 잠깐만요.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. 오 이야 가슴이 떨립니다. 이야 이거 보세요. 우와 완전히 그림입니다. 그림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기 버섯이 보세요 많이 보이시죠 그죠 아주 조그만 친구들이 무리지어서 발생되어 있습니다 자 가까이 볼까요 자 이렇게 떼 볼게요 아주 작은 친구 지금 발생인데 조금 더 성장할 텐데요 자 보세요 아주 저도 가능합니다 그죠 만져보시면 줄기가 아주 약간 질깃하다고 해야 되죠 아주 튼튼합니다 쉽게 부서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자 막 지금 이제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밑에 보세요 이야 정말 많습니다 하하하하 이야 자 이렇게 올라오고요 자 드디어 식용버섯들이 점점 그 개체수들이 종류도 많아지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아래쪽도 있고요 자 이 버섯은 무리우산버섯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할 뻔했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식용할 수 있습니다 식용버섯입니다 무리우산버섯 자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뒷면요 그 다음에 밑면 밑면이라고도 하죠 자 위에 보시고요 줄기 보세요 자 이것은 단풍치의 군락치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커서 나물로는 이용을 할 수 없고요 물론 부드러운 것은 묵나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아 많습니다 저쪽에도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저쪽을 보니까 동물들이 뜯어먹은 흔적도 보이고요 자 이 단풍치는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버섯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이 단풍치가 많은 산에는 어떤 버섯이 많이 있을까요 자 가을에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자 능이 버섯입니다 이 단풍치가 많은 곳에는 틀림없이 거의 뭐 95% 이상 능이가 자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팁이죠 그죠 자 이렇게 단풍치가 많으면 이 산 이 근처에는 틀림없이 참나무가 많을 테고요 보세요 저쪽 보면 다 참나무 되고요 올 가을에 채취를 할 능이의 지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풍치가 보이는 곳을 자 지나다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찾아가시면 거의 95% 이상 능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소중한 올 가을에 미리 드리는 버섯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단풍치였습니다 자 지났다가 더듬 냄새가 확 나서 아래로 싹 살펴보니까 자 천당성 아래쪽에 보세요 자 자연산 더듬기입니다 아 옆에만 가도 아주 향이 엄청 좋습니다 이야 이 바이치 한번 보세요 정말 이름에 어울리게 딱 성장했습니다 바위 아래에요 그죠 아주 명당자를 잡았네요 자 옆에는 삼기런 나물이고요 아 예쁩니다 자 바이치였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저 보세요 이야 저 바위 틈에 나무 보이시죠 그죠 이야 저기는 소나무도 보이고요 이야 대단한데 이야 저기까지 저 어우 이 높은 것 같이 벌통을 좀 보세요 이야 아마 벌을 받아서 토종굴을 키우시는 분이 아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야 와 저기 보세요 이야 아주 멋진 풍경입니다 이야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이야 와 여기 고도가 엄청 높은데요 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 벌통 보이시죠 그죠 이야 이야 저기까지 아 벌통을 메고 왔네요 아 아니면 여기서 제작을 했을까요 이야 이야 아이고 예쁘게 단을 만들어서 어우 벌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참나물입니다 여기 지대가 높았어요 이제 막 참나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참나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뒷면이구요 조금 요 위에 큰 개체가 보이네요 자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보는 참나물과 다르죠 그죠 이게 진짜 참나물입니다 자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것은 어 반디나물입니다 명칭상 참나물과 같이 동일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거는 진짜 참나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저기는 아주 그 굴락을 이루고 있네요 구산나물이죠 그죠 자 자 자 구산나물이었습니다 자 여기 소나무 한번 보세요 조그마한 초코송이 같이 생겼죠 그죠 자 한잎버섯입니다 자 식용버섯은 아니구요 약용버섯입니다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친구를 어 차에나 집안에 두게 되면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야 보세요 아 이게 송근봉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산호구 밑에 발생하는 봉령이라고 하죠 봉령은 아니구요 이렇게 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동그라모양으로 어 줄줄이 달립니다 아마 아 여기를 파보게 되면 위쪽에도 동그라모양이 아마 있을겁니다 네 껍질을 벗겨서 어 술을 담그기도 많이 하죠 민간에서 자 송근봉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도라지입니다 이제 아치싹대가 지금 막 올라오는데요 저기 아래쪽에 따뜻한 지방에선 아마 많이 성장했을텐데 아직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뒷면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잔대하고 구별은요 잔대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돌려나기를 하죠 그죠 여기는 어긋나기를 합니다 도라지는 보이시죠 그죠 자 어긋나기 잔대나 볼까요 여기 잔대가 있네요 자 보세요 잔대는 정확하게 돌려나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죠 자 근데 도라지는 자 자세히 보시면요 보세요 자 비슷하게 붙어있어서 그렇지 어긋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도라지입니다 자 뒷면도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 하구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